자, 15-A, 자, 이거는 Integrate Listening and Speaking 교재, 새로 받은 거, 자, 또 달려봅시다. 자, 요거는 15쪽이라고 돼 있는 거고, 교재가 이게 있든 없든 내가 하라고 한 사람은 이거를 교재를 받든 안 받든 해야 됩니다. 자, 요기부터 볼게, A, 요 부분 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랬을까? 뭘 말하고 있는지를 미션 1번 말해보세요. 자, S와 관련돼가지고 몇 가지 뭐가 있다 이런 말이 있었을 거야. 자, S 소리네, 그지? 전부 다 S, BATS, ROCKS, WORKS 이렇게 다 소리들이 나네. 그다음에, S 발음이 나는, S가 S 발음 소리, 앞에가 소리가 안 나는 소리로 끝날 때, T, C, F, 이런 걸로 끝날 때, S 발음, S는,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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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 자, 저럴 때는, S 소리 나고, 자, 저럴 때는, S 소리가 나네. 자, 그래서, S, S, 이런 소리가 날 때에는, I, 저기, ES를 붙이고, 소리가, S, BUSS, RACES, WATCHES. 자, 미션 2는, 여기 나온 단어들을, S, Z, EZ, 이렇게 소리내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읽어, 녹음 두 번 보내세요, 2번. 자, 그 다음에, B로 갑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소리를, 밑에다가, S라는 거야. 자, 스플링은 조금 틀려도 되지만, 제대로 써야 되겠지.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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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소리가 나오는 거냐? Z, EZ, 뭐냐에 따라가지고, 제대로 써라 하는 거지. ORANGE, Z 소리지? ORANGEs from Florida are buy one, get one free. 좀 전에 말한 문장도, 자, ORANGE 답을 쓰고, 좀 전에 말한 그 문장을 듣고, 그거를 녹음을 두 번을 보내세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답 나오면, 그 답하고, 다음 문장 두 번씩 보내기. CHERRIES, CHERRIES from Washington are 50% OFF. 잘하나? 이렇게 하면 돼. 두 번씩. CHERRIES, Z지? RE, RE, E, 울리니까 Z. BOXES, BOXES. BOXES, S, S 소리 나면은, EZ를 붙이지. BOXES, E-S 붙이고, BOXES. BOXES are 50% OFF. BOXES are 50% OFF. APPLES, APPLES. APPLE, PULL, O-Z. OREGON GREEN APPLE. 아, 좀 전에 그 4번이었고, 그 다음에 애플은? OREGON GREEN APPLE. 25% OFF. 25% 이네. 5번. GRAPES, GRAPES. GRAPES, 6번. GRAPES. CALIFORNIA GRAPES are 20% OFF. CALIFORNIA GRAPES are 25% OFF. SHOPPERS, SHOPPERS. 이건 7번. GOOD AFTERNOON, FOOD WORLD SUPERMARKET SHOPPERS. FOOD WORLD, 뭐라고 그랬지? GREAT SHOPPERS, 그랬나? 아주 손님들한테, 여기 오신 손님들한테 부르는 거지. DEALS, DEALS, DEALS. 거래. THERE ARE LOTS OF OTHER GREAT DEALS AVAILABLE IN THE FRESH PRODUCE SECTION. 우와, 길다, 그지? THERE ARE VARIOUS GREAT DEALS ON FRESH PRODUCE SECTION. 아, 어렵다. 자, 이렇게. 뒤로 돌리면 돼. MP3 있으니까 기억이 안 나면. 나도 지금 기억력이 천재라서 한 거지만 너희들은 또 안 날 수 있잖아? 그렇게. 자, 이렇게 해서 그 말과 그 문장을 두 번씩 녹음 버리면 됩니다. 보고 읽는 거 아니야. 외워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려야 될 거야, 당연히. 연습도 하고, 막. 자, 좀 전이 8번이었나? DE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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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ALS는 9번. BYE SOME FRESH, HEALTHY, AND DELICIOUS FRUIT AND JUICE NOW. BYE SOME HEALTHY, AND DELICIOUS FRUIT AND JUICE NOW. 와, 어렵다. 어, 너희들은 잘할 수 있어. 9번이었고. 다 했나?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게 15-C 뭘로 썼지? A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다 녹음을 해서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험 볼 때는 홀짝! 거의 이 정도 되니까 연습 많이 하고 5까지 6까지 6까지 그 다음에는 이제 16-C로 가겠지.